경주거리 1500m 북경차의 우경주 출발했습니다. 안쪽 3번 마 김형봉 기수의 우승터치 초반 강력하게 선행을 잡으면서 경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. 2위권 싸움에서 김동경 기수의 4번 마 사이클론이 3번 마와의 거리차를 좁히고 외곽쪽에서 제시대 기수의 8번 마 머니헌터도 3,4위권 싸움에서 2위권 싸움까지 파고듭니다. 3번, 4번, 8번, 1번 순으로 순위에 전개되고 외곽쪽 6번 마 김형봉 기수의 불로뉴 빠르게 4,5위권 싸움에 진입해 들어옵니다. 계속해서 선두 앞서 나가고 있는 안쪽 김형봉 기수의 3번 마 우승터치 바깥쪽 8번 마 실시대 기수의 머니헌터가 2위까지 선두 3번 마에게 도전을 가하기 시작합니다. 3번, 8번, 4번, 6번, 1번, 5번, 2번 순으로 순위에 전개되면서 이제 3코너 접어들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선두 앞서 나가고 있는 3번 마 안쪽 3번 마 우승터치 바깥쪽 8번 마 실시대 기수의 머니헌터 2마리의 선두 싸움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고 약 2마신 거리차로 4번 마 김동연 기수의 사이클론이 3위권 다시 선두권과의 거리차를 좁힙니다. 다시 2마신 차로 5번, 6번, 그리고 1번, 2번 등이 추격하는 양상입니다. 4코너선에 이제 직선주로 접어듭니다. 계속해서 선두 앞서 나가고 있는 3번 마 김형봉 기수의 우승터치 바깥쪽 8번 마 실시대 기수의 머니헌터가 집요하게 3번 마에게 도전을 가고 외곽쪽에서는 4번 마 사이클론, 안쪽에서는 5번 마 아타나주아가 막판 선두권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. 그 뒤를 5위권에서 조창욱 기수의 2번 마 금다가 파고듭니다. 선두 3번 마 김형봉 기수의 우승터치 바깥쪽 4번 마 안쪽 5번 마가 막판 바깥쪽 3번 마 우승터치에게 선두 도전 5번 마, 5번 마 아타나주아 막판 선두 1권합니다. 5번, 3번, 4번, 5번, 3번, 4번 3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합니다. 경주 1,500m, 부경 제5경주였습니다. 바깥만 기수의 5번 마타 나주아 직선주로 막판